P.O 얘기대로면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이요? 길목이요? 아니 P.O가 얘기는... 길목이요? 길목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는데? 길목이요? 길목! 길목이요? 길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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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목 결승! 언니 안 썼습니다. 머리 나러운 사람들 길목이 안 썼다고래. 길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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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길목이구나! 길목이야! 길목이야, 길목이야! 길목이구나. 길목 fid, 길목이야! 길목!! 형님 표정 봐. 뭐 하시는 거죠? 형님 미안해요. 형님한테 제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형님 미안하고. 아직 모르고. 길목이 있네. 이 사이에 길목이 있어. 1987년 KBS 송년 특집극 탄리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하시는 양동근 씨. 이후 공주파 3사에서 열심히 활약을. 서울특배기로 나왔었죠. 서울특배기로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해특배기 하겠네요. 봉지덕. 잠깐 우리 길목이 있는 점식 꼭 들어보자고.